네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시청 중이신 글로벌 리더스 가족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ppd 배재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제가 3일 리셋과 osp라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메나테크 보상과 인정에 대해서 추경한 사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3일 리셋이란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어떤 제품을 섭취하는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셋이라는 단어가 보여 있죠. 리셋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나 전자장비가 버벅거리거나 작동이 안 될 때 어떤 버튼을 누르죠. 리셋 버튼을 누르면 이게 올바르게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죠. 똑같이 우리 몸도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버벅거림 현상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곤하다든지 먹어도 피곤하고 또 안 먹는데도 살이 찌고 늘 기운이 없고 어딘가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병원에 의존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 몸의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거거든요. 컴퓨터도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 잘 작동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 몸도 자체 치유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몸을 스스로 고치고 보수하는 힘이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엉키게거나 버벅거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몸 상태에 있는 것들을 단 3일 투자로 리셋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일 리셋 프로그램은 쉽게 말하면 금식 프로그램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 프로그램이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가장 효과적이었던 입증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모든 포위를 중에서 신체 이상이 생겼을 때 무언가를 먹는 건 사람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업적인 광고라든지 상업적인 식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어디에 뭐가 좋다, 어디에 뭐가 좋다, 또 뭘 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된다. 계속 먹는 걸로만 광고하기 때문에 이 금식 프로그램이 사람들 뇌리 속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선진국에서는 독일 같은 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주라든지 이렇게 금식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선진국에서는 자기 몸을 케어할 줄 아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고 성직자분들이 또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죠. 그건 뭐냐면 우리 몸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금식하고 오늘날에 금식하면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과거의 몸과 지금의 몸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일 리셋, 금식을 할 때는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영양 성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현대인에 맞게끔 금식 프로그램을 만든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건강은 밸런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앞으로 언젠가 책을 쓰게 되겠지만 그 책의 제목은 건강은 밸런스라는 제목으로 쓸 겁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밸런스가 무너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도요. 밸런스만 잘 맞추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과하면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운동도 어때요? 과하면 문제고 또 너무 적으면 또 문제고 적당해야 되거든요. 또 음식도 과하면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고 적당해야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떤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지 이걸 먼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현대인들이 무엇을 많이 먹냐면 탄수화물을 정말 많이 먹습니다. 정말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많은 부분들을 섭취하게 돼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탄수화물을 섭취할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곡식이 자라는, 추수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충분히 탄수화물을 먹고 나머지 기간은 탄수화물이 없이 보냈던, 거의 없이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1년 44철 탄수화물에 중독되어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탄수화물은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먹게 되는 게 아니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대체적으로 혈당이 급속히 올라갔다가 급속히 떨어집니다. 좋은 탄수화물도 있지만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섭취하는 대부분의 탄수화물은 가공된 탄수화물은 혈당이 올라갔다가 급속히 떨어져요. 그러면 떨어질 때 또 먹어야 되고 떨어질 때마다 또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생길 때마다 단 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탄수화물은 중독 수준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백질을 많이 먹습니다. 물론 단백질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신체는 단백질로, 물을 쭉 빼면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단백질도 과잉되어 있는 게 문제가 있고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갈 때 아미노산이라는 걸 분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분해 과정 중에서 노폐물이 발생됩니다. 쉽게 말하면 독소가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또 그러기 위해서 많은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가뜩이나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가 부족한 현대인들한테는 단백질 자체를 많이 먹는 것만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좋지 않은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유기농소, 풀메김소 너무 비싼데 성분은 똑같으니까 사료 먹인 거랑 그게 그거 아니야? 이런 말씀하시는데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냐면 풀메김소에 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이 있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먹인 소에서는 이게 오메가3 지방산이 거의 없고 오메가6만 많기 때문에 염증이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단백질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단백질의 총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정말 많이 먹죠. 지방은 끊기 힘들죠. 세상에 삼겹살보다 더 맛있는 거 없잖아요. 실제로 삼겹살이 맛있는 게 아니고 삼겹살 속에 있는 지방이 맛있는 겁니다. 그 지방이 볶은 밥이 또 맛있는 거고요. 그런데 삼겹살은 감칠맛을 주는 거거든요. 지방이 주는 맛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조미료처럼 중독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지방을 많이 먹기도 하고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지방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품을 사실 때는 반드시 성분 함량에서 트렌스 지방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독소 중에서 우리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건 바로 트렌스 지방입니다.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트렌스 지방 함량을 꼭 체크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에너지원을 과잉되어 섭취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과잉된 에너지는 우리 몸의 독소로 축적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몸의 시스템이 작동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과잉된 에너지가 제일 먼저 어디에 쌓이냐면 간에 쌓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성화되면 지방간이 돼요. 그럼 간에 지방이 끼게 되면 간에 사는 일이 500가지가 넘거든요. 해독도 해야 되죠. 에너지도 만들어야 되죠. 비타민, 미네랄도 조절해야 되죠. 호르몬도 조절해야 되죠.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간에 지방이 끼게 되면 이 일을 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너무 적은 것들이 있어요. 비타민, 섭취량이 절대적으로 적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인구의 90%가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부족하면 좀 피곤한 정도 아니에요? 아닌데 비타민과 미네랄 없으면 생명활동이 멈춰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네랄 중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분들 근육 수축, 쥐 난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쥐가 근육이만 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미네랄 부족하면 심장에도 쥐가 나게 되겠죠. 근육이 수축하면 근육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심장도 안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도 아주 밀접한 관련, 가장 핵심적인 게 비타민과 미네랄인데 이런 영양소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 부족하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각하게 부족한 건 바로 파이토케미칼입니다.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건 뭐냐면 식물이 강한 햇빛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빨가버었고 해수욕장에 더운 여름날에, 햇빛 찌는 여름날에 하루만 서 있으면 아마 우리는 화상으로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식물들은 그걸 몇 달을 견뎌야 돼요. 그래서 그런 햇빛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식물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엔 약을 치지만 예전에는 농약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도 병충해는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병충해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이토케미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온실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약을 치고, 그 다음에 퇴비라든지 비료를 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 속에 파이토케미칼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뜩이나 적어진 야채를 예전보다 더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어때요? 더 적게 먹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부족 증사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건강은 밸런스라고 그랬죠.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면 이 밸런스가, 여러분들 건강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밸런스가 깨진 것이고 밸런스를 맞춰주려면 뭘 해야 돼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줄이고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을 채워주면 우리 몸은 알아서 회복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정확하게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건강이 무너진 원인은 거의 90% 이상이 밸런스가 깨진 겁니다. 그러면 이 밸런스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밥을 드시면 돼요, 안 돼요? 그동안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 몸에 축적이 돼 있다니까요.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축적돼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고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을 채워주면 건강은 놀랍도록 회복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건 뭐냐면 세포 속에 들어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은 세포로 돼 있죠. 그러면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기운이 있으려면, 세포가 건강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죠. 세포가 건강하려면 우리가 밥을 먹고 에너지를 내듯이 세포도 영양분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포가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온전히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창조론을 믿지만 진화론에 의하면 저 미토콘드리아가 자기가 살려고 우리 몸을 숙주삼아서 우리 몸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의 몸이 만들어진 거예요. 세포가 만들어지고 사람 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몸을 지배하는 건 뭐라고요? 바로 미토콘드리아로 보시면 돼요. 그럼 미토콘드리아는 뭐냐? 세포 속에 대략적으로 세포 한 개 속에 300개에서 400개 정도의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은 바로 뭐냐면 발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가 있어도 에너지가 나는 게 아니죠. 모토를 돌려줘야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세포 속에 당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당을 가지고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활력 넘치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들어있어야 되고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300개에서 400개 정도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으면 세포가 활기차게 움직이게 되고 기능을 잘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도 온전히 기능을 잘하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에너지를 만들면서 반드시 뭘 만들어내냐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활성산소를 가지고 또 뭘 만드냐면 열을 만들어내요. 그럼 내가 추위에 약하다 뭐예요? 세포 속에 내 몸의 세포들 속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적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있어야 세포가 온전히 기능을 다하겠죠. 또 에너지가 있어야 세포가 재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물질을 만들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만들죠. 전기로 모토를 돌려야 공장이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 몸도 세포도 재생이 되려면 세포 재생이 좋다. 죽일 세포 100날 먹어도 우리 몸 속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으면 세포가 다시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의 핵심은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먹으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건강하겠죠.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면서 뭘 만든다고요? 활성산소를 만듭니다. 그런데 많이 필요 이상으로 자주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떤 현상이냐면 저 많이 만들어둔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요. 그러면 우리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면서 먹어도 발전기가 없으니까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고 살로 축적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세포 입장에서 이거를 다 에너지로 만들면 우리가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이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미토콘드리아 뒤에 일부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일을 하지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 되셨죠. 왜 여러분들이 먹어서 피곤한지. 먹어서 활성산소가 아까 발생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파괴한다고 했잖아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적어지니까 모토의 숫자가 적어지면 기운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이 자주 먹게 되면 이거를 생산하여 또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모토를 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에 신비하게도.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일을 안 하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때요? 우리 몸은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어도 피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덜 들어오니까 이거를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려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 과정 중에서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지면 세포 재생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버리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먹어도 피곤한 이유는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굶었더니 기운이 나는 이유는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나요? 요즘은 최근에 이게 아주 세포 단위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단식을 하게 되면 ATP, 그러니까 에너지는 일시적으로 좀 떨어져요. 하지만 AMPK라는 게 늘어나요. 그래서 AMPK가 늘어나면 PGC1α라는 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요. 이걸 오토파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굶었을 때는 기운이 빠지지만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신진대사가 증가하니까 어때요? 몸이 활기차게 되고요. 또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쓰니까 체중이 당연히 감량이 되고 또 인슐린의 민감도도 늘어나고 혈당도 안정화되면서 염증도 억제가 되는 거죠. 현대질환에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신체가 불편한 모든 원인, 아프던 어디가 피곤하던 모든 원인은 염증이거든요. 그런데 그 염증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몸이 회복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리셋은 칼로리를 제한하는 겁니다. 몸 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줄이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으니 당연히 독소의 유입도 적어지겠죠. 그럼 탄수화물을 에너지를 안 쓰면 뭘 어떻게 해요? 밥 안 먹으면 기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 정상세포들은 탄수화물도 에너지를 쓰지만 지방도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지방은 섭취 안 해도 어때요? 우리 몸에 곳곳에 존재하잖아요. 그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단백질을 먹지 않으니까 어때요? 다음 세포가 만들어질 때 반드시 단백질이 필요하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면역세포가 돌아다니면서 힘없고 병든 세포를 잡아먹고 이걸 새로운 단백질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최근에는 몸에 혹이 있거나 암이 있는 사람도 이런 금식후보를 자주 하는 게 뭐냐면 그런 세포들을 병든 세포들을 잡아서 새롭게 건강한 세포를 만드는 아주 좋은 사이클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독 과정에서는 반드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해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독을 돕는 아주 좋은 영양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파이토케미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 중에서 파이토클렌즈라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게 파이토케미칼 제품이에요. 이것도 우리 몸의 해독을 돕는 영양성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독소를 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오염된 빨래를 할 때 반드시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을 같이 해서 해독을 돕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고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면 세포의 기능이 올라가게 되고 세포의 재생도 빨라지게 되고 그래서 건강해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3일 리셋 프로그램은 첫 번째 해독하고 세포의 기능, 세포의 재생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리셋 프로그램은 과거에는 우리 몸 속에 있는 독소가 적었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히 축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3일 동안 온전히 물만 먹고 금식을 해도 내 몸에서 해독이라든지 대사작용, 지방을 태우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작용이 됐는데 현대인들은 해독할 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간으로 몰리면 간이 손상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몸에 있는 지방을 태워야 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 이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3일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물만 먹고 3일 금식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을 도와주는 영양소들이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트루피어라는 제품인데 트루피어라는 제품은 뭐냐면 해독에 필요한 영양도 공급하고 간의 기능을 올려주면서 간을 보호하는 성분들이 있고요. 기가 막히게 담즙의 분비량을 늘려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간에 좋은 제품만 아니고요. 담즙의 분비량을 늘려주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지방, 대사를 촉진시키고 우리 몸의 독소를 빼내는 건 담즙이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해독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비타민과 미네랄을 채워줘야 밸런스가 맞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뉴트리 베로스라는 종합 영양제는 글리코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 항산화 영양소까지 들어있는 올인원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을 물 500에 타서 하루 5번 섭취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 몸을 변화시키는 기적 같은 3일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어떤 사람이 하면 되냐? 내 몸의 시스템이 어딘가 이상이 생겼다고 판단되면 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해? 먹었는데도 피곤해? 병원 약에 의존해야 돼? 좋은 걸 발랐는데도 피부에 광이 안 나? 적게 먹었는데도 살이 쪄?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 하시면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분기별로 3일 정도는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왜 시간 투자를 안 하냐는 거죠. 반드시 1년 365일 동안 내가 먹어서 내 건강을 유지하려면 많이 먹잖아요. 맛있는 걸 많이 먹기 위해서는 1년 365일에 100분의 1든 아닌 3일을 한번 투자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환경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상에서 플라스틱 이런 거 다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좋습니다. 덜 써야 돼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의한 오염은 미미해요. 다 방송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속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바다가 오염되는 건 바다 그물입니다. 그물이 왜 버려져요? 바다 그물이 바다 환경 오염에 동물들이 위험에 처하는, 생선들이 위험에 처하는 또 새들이 위험에 처하는 그 주 요인인데 이 요인 중에 60%를 넘게 차지합니다. 그러면 그물을 왜 그렇게 많이 버려요? 여러분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생선회를 먹어야 되고요. 또 갖가지 많은 것들을 바다에서 따서 먹으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먹지 않자가 아니고 3일만 안 먹어도요. 전 인구가 다 마음먹고 3일만 안 먹어도요. 그 바다는 깨끗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덜 먹어야 되고요. 또 사실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주범은요. 자동차 매연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고기, 고기 매일매일 먹잖아요. 그 고기를, 가축들을 사육하면서 나오는 그 가축에 의해서 환경 오염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구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 지금 지구가 올해만 해도 기상이변이 많았잖아요. 지구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적게 드셔야 되고요. 진짜 3개월에 한 번씩은 3일 리셋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 몸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는 완벽한 프로그램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OSP라는 제품입니다. 오티멀 서포트 패키지라고 해서요. 최적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럼 3일 리셋하고 나서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물론 한 끼 프로그램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셔도 됐고요. 나는 그냥 3일 정도 이거를 주기적으로 한두 달이나 아니면 세 달에 한 번씩 할 거니까 나는 그냥 영양성분만 채우고 싶어요. 그렇다 그러면 적용할 제품이 바로 OSP라는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OSP의 제품이 우리한테 필요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늙어가는 이유는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거든요. 못이 오래되면 산화되죠. 우리 몸도 똑같이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몸이 산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적으면 생명활동이 둔화돼, 기운이 없어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적당히 있으면 우리가 기운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너무 다양한 이유에서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환경은 이 활성산소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아까 많이 먹어도 많이 먹는 단순한 행위 자체로도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늙지 않고 싶다 그러면 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엠브로토스 AO라는 제품은 항산화 영양소, 활성산소를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성분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산화 영양소 시중에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먹었을 때 효과는 미미예요. 실제로 이 항산화 재료 먹었을 때 내 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검사단 제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메나테크는 어떤 회사예요? 과학한 회사, 연구한 회사, 의료진지리, 의학박사들이 연구진으로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를 이렇게도 배합하고 저렇게도 배합해서 여러 가지 배합을 해보고 실제로 피를 뽑아서 활성산소가 얼마나 제거됐는지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혈청 ORAC 수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가 17,000입니다. 지구상의 메나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 중에 가장 높은 혈청 ORAC 수치를 나타내는 게 4,000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제품도 가격이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8만 1,000원에 이 효과를 4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항산화 영양소 제품이고 입증된 제품이다 보시면 돼요. 효과가 검증이 된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피곤한 이유는 대사가 안 돼서 그래요. 대사라는 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게 에너지로 바꿔야 되고요.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 필요한 머리카락이라든지 손톱이라든지 발톱이라든지 피부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면역세포라든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으로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먹어도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대사 과정에는 다시 한 번. 대사가 돼야지 잘 돼야지 에너지가 나는 거고요. 대사가 잘 돼야지 건강한 피부 세포가 만들어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이 올바르게 만들어지는데 그 대사 과정에는 반드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한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비타민과 미네랄은 현대인들은 90%가 다 부족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타민과 미네랄은 여러분들이 평생 섭취해야 돼요. 이 종합용량제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 영양성분, 내 몸에 필요한 성분이 부족하면 평생 드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카탈리스트라는 제품은 13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 그 뒤에 성분편은 식약처별로 비타민과 미네랄 검출량을 검사하는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4개 정도에서 4개 장비를 다 인정을 해주는데 한국은 1개 장비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장비에는 검출이 되지 않지만 저 외에도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수많은 정도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해주는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가지 야채 혼합 추출물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7가지 베리 농축액이 들어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넣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비타민과 미네랄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파이토케미칼도 중요합니다. 그걸 공급해주는 제품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부원료를 기가 막히게 잘 썼거든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이라고 해서 심장이 지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도록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튼튼하면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낼 수 있고 심장을 에너지를 주는 영양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귀리 따로 사 먹는데 귀리도 여기에 들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좋은 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70%가 종합영양제를 섭취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90%가 미네랄 부족으로 나왔대요. 그건 뭐예요? 먹어도 흡수가 안 된다는 거. 먹어도 쓰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탈리스트라는 제품은 먹고 2년 동안 추적 관찰하면서 모발을 검사하고 피를 뽑아서 혈청 내의 미네랄 농도, 머리카락의 미네랄 농도를 검사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먹었을 때 효과적인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이 먹는다는 건 호르몬이 줄어들거나 호르몬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호르몬이라는 건 우리 몸을 조절하는 장치에요. 컴퓨터로 말하자면 윈도우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고장나면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이 호르몬의 원리인 포화지방도 적게 먹고 호르몬의 원리인 식물성 호르몬 성분들을 덜 먹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또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 호르몬들이 고갈되기 시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필요한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라는 제품은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호르몬을 공급해주는 제품이 아니에요. 플러스라는 제품은 국내산 홍삼 속에서 진세노이드를 쓰는 겁니다. 진세노이드는 정말 우리나라 까다로운 식약체에서 인정한 기능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사 기능을 올려주는 거예요. 호르몬 대신해서. 그래서 이 국내산 홍삼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홍삼 그러면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싸죠. 그 차이가 뭐냐면 진세노이드 중에서 RB1, RG1, RG3의 차이에요. 이게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런데 우리나라 식약체에서 이게 하루 섭취량 3mg이 넘어야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플러스라는 제품은 저 3mg가 하루 섭취량에 들어있다. 그래서 유효적인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몰략과 대두추출물이 함유돼 있어서 우리가 호르몬을 좀 보충해주는 부분도 있고 몰략 같은 건 몸의 통증을 제거해주고 염증을 제거해주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병드는 이유는 사람이 병드는 건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 몸은 세포로 돼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포 기능이 저하되면서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포가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세포의 더듬이가 필요해요. 저 더듬이가 인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인지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호르몬이 어떤 명령을 가져왔으면 세포는 입이 없잖아요. 뭘로 하냐면 더듬이를 비벼서 우리 몸이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고 있구나. 이걸 인지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포에 저 더듬이가 부족하게 되면 아무리 호르몬이 나와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령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역에도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면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적군이 들어왔으면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몸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박테리아가 들어왔는지 암세포가 생겼는지 혹이 생겼는지 돌연변이 세포가 생겼는지 이 모든 것들을 인지하는 게 바로 저 더듬이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이 좋다는 건 면역력이 올바로 활동한다는 건 면역세포에 저 더듬이가 많아서 적군을 잘 인지하고 그들을 물리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흡수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병원 닫혀있기 때문에 이게 영양소가 막 뚫고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들어오냐? 이 더듬이를 더듬고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거냐 하고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이게 줄기세포를 만드는 기능도 합니다. 그럼 따지고 보시면 좋은 거 받아들이고 나쁜 거 배출시키고 그다음에 인지를 잘하면 또 재생을 잘하면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황금알이라는 프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강한 세포에는 더 더듬이가 10만 개씩 있으면 건강하고 3만 개에서 4만 개로 줄어들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만 개 이하로 줄어들면 병이 걸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포에 더듬이를 공급해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세포에 더듬이가 세포가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더듬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더듬이를 온전히 만들어주고 충분한 양을 만들어주는 공급해주는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내가 피곤하지 않고 그다음에 활성산소로 내 몸을 막고 호르몬을 보충해주고 세포의 더듬이로 보충해주면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먹을 게 아니고 한 포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카탈리스트 엠브로토스 에이어 플러스라는 제품이 한 패키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 한 포 가지고 다니면서 아침에 한 포 저녁에 한 포 하루에 두 번만 섭취하면 충분히 우리 몸에 필요한 역량을 공급해줄 수 있는 올인원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을철 또 환절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건강에 적신호가 생기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OSP 제품 리셋과 OSP 제품으로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 좋은 제품을 재운 제품을 또 섭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 지출 없이 또 먹을 수 있는 방법 또 경기가 많이 힘들어져 있는데 그러면 내가 추가적인 소득을 벌고자 원하는 사람이 전체 국민의 70%거든요. 그러면 이 추가적인 소득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추경원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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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